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매주, 매월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과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없고 매출 얼마, 이익 얼마 이렇게 딱 숫자로 드러나죠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것도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자신의 성과 장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카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소의 3대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가 가명점 수수료입니다 가명점 수수료가 정보에 의해 인하되도록 유도되자 팔리게 카드사는 새록 수익 창출을 경쟁적으로 카드로는 늘려왔습니다 카드로는 현금 서비스와 달리 최단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대출해 주는 고금리 상품입니다 평균 금리는 14에서 15% 정도가 될 정도로 재리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연간 대출규모는 기존에 한 35조원에서 45조원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은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8개 카드사 전부가 연체율이 뚜렷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모든 회사의 카드 연체율이 크게 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한카드는 지난해 6월 달에 연체율이 1.54%에서 2019년 6월 달에 1.68% 증가했습니다 KB국민카드 같은 경우도 지난해 6월 달에 1.58%에서 2019년 6월 달에는 1.61%로 삼성, 현대, 우리, 롯데, 하나카드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급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출규모가 증가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실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하죠 일종의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는 현장 상황을 드러내는 좋은 그런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한일 교육 규모의 축소입니다 아직 무역통계는 일본발 수출 규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일 간 교육이 또 다른 측면은 상당히 현장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의 국제여격수는 4월달에 12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8월달에는 4만까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8만 명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일제 부산 면세점 대표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면세점 이용한 사람이 하루 평균에 2천 명 정도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4백만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매출도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는 물동량은 물론이고 여행객 감수로 인해서 부산항과 LCC 저가항공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구석구석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수출 9개월째 감소 추세입니다 8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6%가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연속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입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8%가 줄어들었습니다 8월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74.7%나 감소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2019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폭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비해서 24.7%가 줄어들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2년 상반기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자료를 갖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한일 갈등의 장기화 또 내부적으로 생산 비용의 인상과 사업 변경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 수출 연선에서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는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 육박합니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 규모가 2020년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하고 6년 후에는 600조 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도에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 규모는 472조 3천억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 538조 9천억으로 늘어납니다 66조 6천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공공기관 부채는 2014년 이후에 꾸준하게 감소체를 유지해 오다가 2018년도에 증가하시러 돌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부채 증가 규모는 2018년에 비해서 3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적자 규모가 한 1년 사이에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탈원전이라든지 태양광 사업들은 2017년도에 적자가 부채 규모가 59조 2천억에서 2023년도에는 78조 원 정도 늘어난 거죠 이 차익만큼은 다 세금으로 결국 메워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를 해가지고 보장 서비스가 증가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에 13조 2천억 정도의 적자에서 2023년도에 16조 7천억까지 증가한 거죠 이것도 다 예산으로 나중에 메워야겠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거대정부 국가개입 강화, 복지 강화, 공공역할 확대 이런 것은 결국은 저성장과 저출산 하에서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경영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빚만 늘려가는 거죠 네번째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출산율 급감입니다 한국은 최근 4년 합계출산율이 평균 1.11명으로 전세계 201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바로 앞에는 대만이 1.15명, 싱가포르 1.2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15세, 49세까지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출산은 인간이 내리는 장기에 걸친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취업난 등이 가중되면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다 결혼한 가구들도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억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다섯가지 정도의 자료를 보시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주체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녹록지 않다 둘째, 경제주체들의 미래를 바라고는 시각도 박지 않다 셋째, 안심하거나 안주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또 줄여낼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당면 과제와 미래 전망에 기초하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고 개인과 조직 국가 차원에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천 가능한 일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자료들이,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이 9월 1일하고 9월 2일 날 경제신문을 보면서 저 눈에 띄었던 그런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런 경제주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직시하는 것, 현재의 위기 상황을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분식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정직해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모여진 데 열심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 뿐만 아니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더해서 더더욱 필요한 것은 좀 더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조금 예측 가능한 미래, 조금 더 사업 환경 같은 부분들이 더 원활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